자 간단하게 욕물을 마치고 야 저 서산에 지금 해가 걸렸는데 강으로 가면 아 저 해가 서산 뒤로 넘어갈 것만 같습니다 근데 뭐 강에서 못 잡으면 어쩔 수 없고 뭐 어차피 여기서 서경을 보기는 봤는데 강에 비치는 서경이 또 어마어마하죠 어마 무시하죠 제가 눈으로 보는 이 성향은 정말 예술입니다 산 끝자락에 딱 걸려 있습니다 자 이동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차량으로 3분 걸릴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영상으로 찍어 드릴게요